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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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진상은요? 보고 받으셨단 말입니까? 그건 모르겠습니다. 답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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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참 전화 통화도 공교로워요. 보면 왜 하필이면 검찰에서 압수수색 나오는 이 시점에서 통화를 했을까. 그러면 우리가 합리적으로 추정을 해보는 것이. 정진상 부실장은 혹시 검찰에서 압수수색 나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것. 그다음에 둘 사이에는 어쨌든 숨기고 싶은 비밀스러운 대화 내용을 뭔가 자주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 가능하다는 점. 이런 점들은 최소한 분명하지 않나 싶습니다. 정진상 부실장의 해명도 들어봐야죠. 여기에 대해서 그동안 대외적으로 나서는 걸 극히 꺼려하던 정진상 부실장인데. 이례적으로 오늘 오전에 관련해서 입장을 내놨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대통령 선거를 앞둔 엄중한 상황에 사법당국이 흠집내려는 행태에 대해서 강력 경고한다.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잘못이 있다면 감추지 말고 충실히 수사에 임하라고 당부 전화를 한 거다. 한 5분 정도 했다. 이게 정진상 부실장의 입장문입니다. 안 의원님 오래 기다리셨어요. 이재명 캠프에서 총괄특보단장을 맡고 계신데. 정진상 부실장의 이 해명 혹은 뭔가 공교롭고 석연찮은 통화 내용에 대해서 이재명 캠프에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앞서 두 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한 가지 강과한 부분을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저 통화 사실이 어떻게 밝혀졌을까. 포렌식을 해서 유동규와 정진상 두 사람 간의 통화 내용이 밝혀진 것인데. 아마 이 내용은 수사하는 수사관들 내부에서도 또 검사들과 함께 핵심 몇몇 사람들만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지금 알려졌을까. 저는 의도적으로 흘리기를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론의 동향을 보는 것이죠. 그런데 저기에서 정진상 씨가 등장을 하는 것은 국민들이 의구심을 갖게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런 여론의 동향에 대한 간보기를 검찰이 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저걸 보면서 도대체 저걸 흘릴 의도가 뭘까? 일단. 어쩌면 정진상까지 소환할 수도 있겠다. 정진상을 소환하는 의미는 만약에 정진상 씨가 소환되면 그 그림은 이재명 후보가 소환되는 그 그림하고 오바립될 것입니다. 그러한 의도를 가지고 의도적인 흘리기를 한 것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아까 김경진 변호사님이 하신 말씀을 쭉 들으니까 그 사이에 추리력이 많이 늘으신 것 같습니다. 제 질문에 100% 답은 안 된 것 같아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의도적 흘리기가 있을 수 있고 없을 수 있고 일단 그건 접어두더라고. 제가 좀 아쉬운 것은 정진상 저분의 입장 또 저기에 대한 기자들이 해명하는 과정이 조금 아쉬움이 있어요. 분명히 어떻게 해서 이런 사단이 났는지 유동규 당신이 도대체 어떠한 시장이 모르는 일들이 있었길래 이런 사단이 났는지 시장이나 정진 측근인 정진상 씨는 궁금할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물었어야 되고 물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좀 이야기가 빠져 있는 것이 좀 아쉽습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과 어떤 통화 내용을 구체적으로 내놨는지를 국민께 좀 더 소상히 밝히는 게 옳다 이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그 핵심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런 사단이 났는지에 대해서 정진상 씨가 아마 물었을 것이고 그런 이야기를 나눴다는 이야기가 빠져 있어서 아쉽습니다. 아쉽습니다. 그 부분이 아쉽습니다. 일단 정진상 부실장의 보시는 것 같이 이런 해명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유동규 측근설이 다시 불붙는 분위기입니다. 이재명 후보의 국감 발언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다른 누구로부터도 이 전화로 이 당시에 유동규 체포 과정 관련돼서 보고받은 적이 없습니까? 모르겠는데요. 모르는 건? 유동규는 이렇게 증인께 충성을 다하고 제가 볼 때는 주군으로 모신 것 같은데요. 증인은 유동규가 배신했다 이랬는데 압수수색될 때 또는 체포될 때 증인에게 내가 이렇게 이런 상황이다 해가지고 전화하신 건 없다면서요. 통화 안 하셨다고 하셨죠? 이 친구하고 통화한 예가 최권에 전혀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체포나 압수수색에 대해서 정진상 또는 비서진 누구에게도 보고받은 적 없다 이렇게 얘기하셨죠? 인터넷에 다 뜨고 난리가 났는데 그 무식히 굳이 보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증인은 전혀 모른? 저는 그런 얘기 못 들었습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 사항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는 보고 못 받았다는 게 국감 얘기인데 최측근인 정진상 부실장이 직접 통화를 했다. 이 부분 때문에 유동규, 정진상, 이재명이 다시 측근설이 불이 붙는 것 같더라고요. 아니 근데 저게 지금 이게 음독을 한 것 같다. 그런 취지의 이렇게 국감 질문 답변이 있었지 않습니까? 약을 먹은 것 같다. 근데 그 내용을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았다라고 지금 이재명 후보가 답변을 했는데 제가 과문해서 그런지 그 부분과 관련된 언론 보도가 있었다는 기억은 지금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저 부분과 관련한 이재명 후보의 당시 이재명 지사의 답변이 과연 맞는 얘기인지 그 부분에 대한 사실 검증이 하나 필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 밖으로 내던진 휴대폰을 찾아서 포렌식한 기관은 지금 경찰이거든요. 그래서 저거는 만약에 정보가 셌다면 경찰 쪽에서 정보가 셌을 가능성이 있고 저게 사용한 지 두 주 된 휴대폰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두 주 이전의 휴대폰은 검찰이 지금 중간에 경찰 정보를 가로채서 압수수색을 해서 이 휴대폰을 아는 지인의 오피스텔에서 압수를 했다라고 하는 보도가 있었거든요. 그럼 그 보도가 맞다면 사실은 검찰이 그 휴대폰을 포렌식해서 풀어보면 이런 식으로 텔레그램을 통한 통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 기기 자체에는 통화했다고 텔레그램 전화통화라고 이게 남거든요. 보면 그런 부분들이 다양하게 밝혀질 부분이 있을 텐데 검찰이 과연 얼마만큼 그 부분 포렌식을 하고 수사를 하고 있는지 전혀 지금 안 나타나는 부분이 있다. 어쨌든 그런데 언론을 통해서 들었다고 하는 부분은 아까 이게 약을 먹었다고 하는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도저히 지금 납득이 안 된다라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 이재명 후보의 말 한번 제가 다시 짚어볼까요? 정진상 부실장과 유동규 전 본부장이 압수수색 당일에 통화한 건 나중에 들었고 언론이 통해서 이 극단적인 선택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들었다. 이게 이재명 후보 얘기거든요. 정진상 부실장 못지않게 안 의원님도 이재명 후보 측근이시잖아요. 이 얘기에 대해서 나중에 들었다고 했는데 오늘 혹시 이재명 후보에게 이 얘기 따로 들으신 게 있습니까? 일단 제가 오늘 이 자리 나오면서 정진상 시 관련된 이야기 나올 것 같아서 제가 정진상을 위한 변명을 간단하게 좀 하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저도 정진상이라는 이름이 돼가지고 참 많이 이야기를 들었는데 마침 굉장한 실력자, 비선실세 그런 이미지로 알려져 있어서 제가 최근에 오래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일이 있어서 정진상 씨를 만났는데 정말 그 양말로 아주 시골에서 올라온 그런 마음씨 좋은 아저씨 같은 그런 이미지고요. 그런데 저랑 가까워진 게 제가 경남 의령입니다. 고향이 어디냐고 그러니까 경남 진영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저랑 똑같이 어릴 때 부산에 나가가지고 학교를 다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우리 친하게 지내자 그렇게 했는데 정진상 씨가 앞으로도 많이 등장할 거예요. 그런데 정진상 씨 괴물이 아닙니다. 괴물이 아니다. 네. 이재명 후보와 오랜 시간 같이 동지적인 동행을 했고 또 어떤 밑에 참모로서 일들을 도와준 그런 아주 충실한, 성실한 그런 정도의 참모고요. 반면에 유동규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지사가 국감 때 이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배신당했다. 그러니까 유동규하고 정진상은 이지사하고 거리에서 관계에서 이게 클래스가 지금 틀린 거거든요. 틀리지만 유동규와 정진상은 그러나 과거에 한때 같이 성남시장을 모신, 지사를 모신 그러한 참모 관계로서 두 사람의 관계는 유지될 수가 있고 또 이지사한테 하지 못하는 이야기를 서로 간에는 깊이 나눌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비슷한 처지에서 한때 한 10년을 같이 지냈으니까요. 그런 관계에서 서로들 깊이 속에 있는 이야기는 다 할 수 있는 그런 관계라고 보고요. 그래서 그것을 굳이 저렇게 통화한 내용에 대해서 그것을 그지 의혹의 시선으로 볼 필요는 없고 오히려 자연스럽지 않나 통화를 안 했다는 자체가 오히려 더 이상하게 느껴지고 저는 지 상황 자체는 크게 이상할 게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니요. 짧게만 질문 하나 더 드리면 앞서 말씀처럼 뭔가 좀 소상히 정진상 부실장이 통화 내용을 공개했으면 좋았을 텐다라고 하셨잖아요. 말씀처럼 괴물이 아니라면 사실 지금 저희 정진상 부실장 관련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 실장의 사진 혹은 화면도 하나도 없거든요. 좀 뭔가 대중 앞에 얘기를 해서 어다 그런 거 전혀 스스로는 없고 검찰 수사가 있다면 성실히 받겠다. 이런 메시지를 이재명 캠프에서 밝힐 의향은 없으십니까? 정진상 씨는요. 성격이 굉장히 샤이합니다. 그리고 자기 전화번호가 남들한테 함부로 유출되는 것도 원치 않고 단지 자기는 이재명 후보의 그런 그림자로서 보좌진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하려고 할 뿐이지 결코 본인이 나서려고 하는 성격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성향이 그런 오해를 불러낼 수가 있지만 그분이 어떤 잔머리를 굴리거나 알겠습니다. 또 어떤 비리의 유동규와 함께 연루되거나 그럴 인물을 갖다 보이지는 저는 않았습니다. 정진상은 괴물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일단 드러난 사실만 다시 정리하면 유동규 전 본부장은 정진상 부실장과 통화를 했고 당시 상황에 대해 정진상 부실장은 이재명 후보에게 전달하지 않았다. 이재명 후보도 언론인들 통해서 간접적으로 들었다. 이게 사실관계입니다. 오늘 원희룡 전 지사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이재명 후보에게 보고를 했다고 보시나요? 상식에 맡기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유동규 본부장이 찰약 먹고 누워있던 상황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본인은 돌아 돌아 들었다. 그런데 누구한테 들었는지는 기억이 안 난다라고 명백한 위증을 국회에서 한 바 있습니다. 원희룡 전 지사는 그러면 유동규 전 본부장의 극단적인 선택 시도를 이재명 후보가 어떻게 알았냐. 이거 국감에서 위증이다라고 원 전 지사 주장을 했거든요. 정치적으로 그렇게 주장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당시에 사실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매우 기술적으로 답변을 했죠. 처음에는 언론인한테 들었다고 했다가 계속 질문이 이어지자 기억이 안 난다고 했습니다. 기억이 안 난다고 하는 부분은 거짓은 아니니까 위증은 아닐 것 같고 설사 이 부분을 위증으로 밀어붙여도 국감에서의 발언은 상임위에서 여야 합의가 없으면 위증죄로 고발할 수 없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얘기했던 취지를 봤을 때 많은 국민들은 지금 이렇게 드러난 정진상 씨와의 통화 사실을 보고 적어도 이재명 후보가 정확하게 얘기는 하지 않았구나 이런 느낌은 가질 수가 있겠죠. 정진상 씨와 유동규 씨의 통화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오늘 정진상 부실장의 발언에 대해서는 조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첫째, 한 차례 통화했고 먼저 걸었고 5분 통화했다 이렇게 하는데 5분이면 이 상황을 다 얘기하기엔 너무 짧아요. 그래서 시간이 맞지 않거나 아니면 원희룡 후보가 얘기한 대로 다른 통화에서 자세한 얘기가 있을 수가 있다는 거고 두 번째, 통화를 해가지고 잘못이 있으면 충실하게 수사받으라고 당부했다는데 이거는 대외적으로 발표하는 얘기일 것 같고 실제로 이런 얘기하려고 통화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세 번째, 후보에게 통화 보고 안 했다. 이거 굉장히 자연스럽지가 않죠. 이렇게 중요한 시점에 중요한 일이 있었는데 정진상 부실장이 아니면 통화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을 텐데 그거를 후보에게 보고를 안 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수사가 있다면 밝혀지겠고 마지막으로 지금 정진상 비서실 부실장이 뭐라고 그랬냐면 대통령 선거 앞둔 엄중한 상황에 사법당국의 흠집 내리는 행태를 강력히 경고한다고 그랬습니다. 후보 부실장이에요. 벌써부터 이렇게 나오면 이 사람들이 정권 잡으면 정말 얼마나 권력을 세게 휘두르려고 일어나 이런 걱정이 조금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개인적인 주관적인 시간이 많이 들어가셨는데 일단 거기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일단 이재명 후보는 지난 국감에서 유동규 전 본부장은 측근이 아니다. 이렇게 선을 그었지만 정진상 부실장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경기도청에 좌진상 우동규라는 말이 많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지사님이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좌진상 우동규 제가 정말 가까이 하는 참모는 동규 이렇게 표현되는 사람은 아닙니다. 정진상 씨가 계속해서 지사님 밑에 정책실장으로 사인을 했습니다. 이 후보의 과거 발언 그리고 저희 채널의 단독 보도로 알려진 황무성 전 사장의 사퇴 종용 녹음 파일에서도 정 실장의 이름은 수차례 언급이 됩니다. 당신한테 이제 떠다니는 거야? 그러고 있지. 양쪽 다. 그래? 정 실장도 그러고 이런 것도 그러고 내가 써서 줘도 시장한테 갖다 써서 주지 당신한테는 못 주겠다. 이 말이야. 시장한테 갖다 줘. 시장한테. 같이 같이 가시죠. 같이 가세요. 그렇게. 너는 같이 가시죠. 저기 자리에 계실 때. 아니 나는 상황이 이게 웃기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죠. 정말. 야. 이게. 사장님이나 저는 뭐 있습니까? 이 정도 안 치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이미 사장님 결재가 나와서 저한테 정 실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고 지장인 명을 받아서 한 거 아닙니까? 지장인 얘기입니다. 왜 이렇게 모르십니까? 압수수색 직전 통화 내용이 왜 계속해서 더 의혹이 커지느냐 봤더니 유동규 전 본부장은 개인의 일탈이라고 이재명 후보가 얘기했고 근데 정진상 부실장은 최측근이다. 근데 정진상 부실장이 유동규 전 본부장과 압수수색 직전 통화했다. 그럼 대장동 개발 의혹의 정진상 부실장도 뭔가 연관이 많이 돼 있는 거 아니냐. 뭐 이 부분 때문인 것 같아요. 당연히 그렇게 합리적인 추론이 가능하죠. 안 위원님은 여전히 이제 제가 추론의 대왕이라고 얘기를 하시겠지만. 아니 일단 다시 한번 우리가 유동규 본부장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게요. 2010년도에 이재명 성남시장이 되니까 성남시설관리공단의 기획본부장으로 들어갑니다. 2014년에 이재명 성남시장 재선이 되니까 성남시 도시개발공사의 기획본부장으로 들어가면서 아까 화면에 나왔듯이 심지어는 사장을 끌어오기도 하고 사장을 쫓아내라고 똑같은 레벨에 있는 다른 본부장을 시켜서 사장한테 가서 나가라고 협박하기까지 합니다. 2018년에 이재명 경기지사가 되니까 유동규 씨는 경기도관광공사의 사장이 됩니다. 이렇게 세 번 연속으로 데리고 다녔던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당시 이재명 지사 또 이재명 후보는 그런 측근 수없이 많다고 하는데 세 명 연속으로 다닌 측근이 얼마만큼 있을지. 그다음에 정진상 씨 같은 경우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사무장으로 데리고 있었습니다. 성남시장 재직 8년 할 때 성남시 정책비서관으로 정무직으로 8년을 데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경기지사가 되니까 경기도 정책실장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이번에 대선 후보 예비 캠프를 차리면서 예비 캠프에 정책부실장 또 지금 비서실 부실장으로 공식 캠프에서 임명을 했습니다. 이렇게 변호사 사무실부터 대선 후보까지 모든 자리에 정진상이 옆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유동규와 이 정진상 둘이 핵심 측근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다음에 이 유동규는 지금 거의 1조대에 가까운 돈을 몇몇 화천대유 천화동인에 몰아주는 이 지금 구조를 사업 구조를 설계를 했었고 검찰이 수사를 받고 있는데 압수수색이 나오는 바로 그날 그 순간에 둘 사이에 지금 데이터 통화내어 흔적도 남는 텔레그램 통화를 했다. 이러면 이 상황이 도대체 뭐라고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봐도 이건 추론할 수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